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오늘은 팽이버섯을 준비했어요! 팽이버섯 쫄깃쫄깃 바삭바삭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바삭바삭 오징어 멸치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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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한 입에 바로 두 번째는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요 이건 소스의 맛이에요 고추장도 정말 맛있어요 소스는 고춧가루 고추장도 잘 어울려요 고추장도 잘 어울려요 고춧가루 초콜릿 감자초맛 그냥 다 먹어야지 고기 피곤 다 먹은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서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안좋아해요 남은 거에 있는 게 다 안먹는 게 너무 좋아요 다리를 먹었지만 제가 이제 2분간을 먹었을 때 제가 이제 좀 먹었을 때 쌀이팀이 들어있어요 근데 지금 한 번만 먹었을 때 좀 먹었을 때 새우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네요 매운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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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오리오오오 오징어 마요네즈 매콤하고 달콤하고 맛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